대우국에서 제일 세다며 나 정도는 가볍게 들고 가줄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런데 힘쓸 생각 없고 그다지 가벼워 보이지도 않고. 옷을 너무 껴입어서 그래. 걷기도 힘들다고. 그럼. 벗어. 여기서? 어. 벗어. 아니, 여긴 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긴 한데. 아무리 급해도 여기서 치르는 건 좀 그렇지 않아? 그래도 첫날 밤. 돌겠네. 야, 내가 벗으라는 건 그 거추장스러운 거두 껍데기지. 설마 내가 여기서, 그러자고 하겠냐? 아니겠지. 미안하다. 내가 마음이 급해서. 앞서 짐작했다. 어어 어딜? 걱정 마. 거두만 벗는 거야, 거두만.